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쇼미더리포트의 한지아입니다. 오늘은 위혜주 수석연구원이 1월 12일에 발간한 셀트리온 4분기 실적 전망 보고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분기 연결기준 실적은 컨센서스를 하위할 전망입니다. 매출 5,709억원, 영업이익 1,779억원으로 각각 컨센서스를 8.6%, 20.2% 하위할 것입니다. 하위 요인은 기타 매출 감소 때문입니다. 4분기에는 3분기 실적 증가 요인이었던 기타 매출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본업의 성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4분기 헬스케어 향 바이오시 밀러 매출은 전년동기, 전분기 대비 모두 증가했습니다. 제품 믹스도 좋았습니다. 맨시마 SC와 유플라이마도 포함되어 있어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본업 측면에서 우려할 사항은 없습니다. 올해 셀트리온은 FDA 신약을 보유한 회사가 될 것입니다. 연말 맨시마 SC의 품목 허가가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맨시마 SC는 약가 인하 경쟁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신약이기 때문에 이익 개선에 도움될 제품입니다. 차별적인 경구 제형의 항체를 개발하기 위한 공동 연구도 진행합니다. 올해 임상 일상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할 전망입니다. 올해 기대되는 모멘텀도 다양합니다. 연말 맨시마 SC FDA 신약 승인, 7월 유플라이마 론칭, 그리고 경구 제형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의 임상 일상 시험입니다.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24만 원을 유지합니다. 최근 휴미라 시장에서 바이오시밀러가 처방 우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인데요. 여기에 맞물려 오리지널 개발사 에브비의 주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초 진입사 암제네 암제비타 처방 건수가 3월 말 공개될 예정인데요. 암제네 성적에 따라 국내 바이오시밀러 개발사의 점유율 전망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창에 있는 보고서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